1.4부터 됐지.. 처음부터 된 게 아니야.. 얘 안간다.. 멈췄나? 이게 뭐야 얘는 왜.. 발생 plant 정말니깐 브 acompañ이 안 fuerza..? 유퇴 하고 있네 여기서 근데 차 어디가냐.. 제 귀 잘 못들어서 역주행하는 거야 지금. 바로 앞에서 딱 바로 앞. 120 발칼가 급정되어 있죠. 세일해요. 이 게임은 세일할 때 사야하는 게임이야. 세일 특집이잖아 지금. 따라잡았냐 또? 넌 짐이 없으니까 쉽게 따라잡겠지. 내가 빨리 달려지지 못하고 무거워가지고. 만 원. 15,000원에서 7,000원인가? 그 정도 될 거야 현금으로. 15,000원에서 7,000원. 제일 비싼 게 15,000원으로 해요. 소피아키지에서 해요. 그 다음이 DLC 포함. 고이니스트. 마널마. DLC 빼고가 칭찬을. 하비 어디 갔다 왔냐? 다른 관계가 없다? 이 새벽에 누구하고 연락했지? 알파? 알파가 뭐야? artist. 그 지지아. 라빈. 그린. 그린. 2. 1. 그린. 3. 4. 3. 4. 2. 확실히 사람 많죠 원래 원래대로라면 이제 지나가는 것도 모르겠네 알바? 누가 알바를 만드셨을까? 음.. 알바 없다고? 이렇게 스타가 빨리 가냐 근데 뭔 말을 했래며 했래며 하여튼 제 차요? 스카냐에요 뭔지 보여줄게 이따 배상 끝내 놓고 보여줘야지 차 멈출 수가 없어 천천히 야 또 걸렸네? 거짓말 보고 거짓말로 신고했다가 누구도 퀵 당했다. 왜 왜 거짓말 신고가 이렇게 되지? 얘네 진짜 천천히 움직인다. 빨리 빨리 가라 떼빙이라도. 몇 대가 떼빙이야? 와... 야 이거 뭐냐 이거? 빨리 갈 수가 없겠구만 이 정도면은. 진짜. 어어?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사고 오는 거야? 이게 숫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야 저기 누구냐? 누가 사고 낸지 봤니? 이건 사진 찍어도 되겠는데? 사진 놀이. 사진 놀이. 사진 놀이. 사진 놀이. 사진 놀이. 사진 놀이. 야 트랍이 스탑이 안 됐다고? 사진 놀이. 사진도 못 찍어요? 뭐지? 그림봐야 어디갔냐? 보조 프로그램 어디갔어요...? 어?? 아.. 보조 프로그램... 아... 진짜로.. 그림만 찾기가 이렇게 어려울지 모르겠다... 일단 처장 오늘 날짜 06... 오늘 며칠이니? 21... 몰라 나도? 블랙박스 확인해봐 했어 나중에 우와! 전부선 망하겠는데? 아 다행이다. 자 다시 가죠. 누가 사고 오는지는 블랙박스 확인해보자 나중에. 이럴려고 블랙박스 달았지? 뭐야 이거? 아니 방금은 역주행이 아니라 누가 뒤에서 받았나봐. 누군지 확인도 못했다 야. 유튜브에 올리는게 다 블박이야. 유튜브에 올리는게. 유튜브에 찍혔나 모르겠네 이거. 거울로는 안보이죠? 거울로는 닉네임이. 아까 걔네 아니야 얘네? 떼빙? 얘네 또 보네? 되게 천천히 움직인다 얘네들. 어휴 잠깐 하드가 뭐 한다고. 얘네 지금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거야 얘네들. 또 본다는건 내가. 왜이래. 어 얘네 되게. 천천히 움직이니까 또 보는거다. 아이씨. 아까 그 놈 잡아내야지. 블박에 잘 보고. 아 블박은 찍는거는. 그 프로그램에 찍는거다. 녹화. 프로그램. 유튜브에 올리는거 자체가. 블박이 영상이다. 음 가고있다. 채팅창 보고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갔고. 누가 나를 사고 낸지도 모르겠어. 내가 천천히 가고있는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지. 방어도 못하고 뭐. 너는 사고 안왔던 얘기잖아. 나니씨는. 내 뒤에 있었는데도. 모르겠다. 블랙 봐서 확인해봐야 알겠어. 너라도 봤으면은. 아이디를. 받을텐데. 얜 차선을 뭐 왔다갔다 하네요. 아 내꺼는 저기야. 지포스 전용 프로그램이야. 지포스 전용. 우리나라일수도 있어. 어떤 외국인이 아니라. 블박이 확인해보면 알거지만. 그것도 했어야되는건데. 그 핑. 내가 하도 어이없게 사고를 당했고. 늦었어. 핑보는게. 다시야. 이고. 이고. 公. 이빈. 이빈. 상원한것 같은데. 이고. 내 뒤에서 누가 상원한 거 같은데. 상원한것 같은데. 이씨. 오늘도. 들. 들. 몰라. 이고. 아니. 더. 이렇게 뺑소니나 사고날때 화물이 무거운거 있으면 되게 불리해요. 그래서 일부러 무거운거 안할려고도 하지. 화물이 가벼우면은 고속으로 달리면은 그 뺑소니 하려는 애가 뺑소니 못하고 지가 사고나. 고속주행하면. 얘 누군데 이렇게 빨리 오네요. 그래서 멀티에서는 일부러 너 도색했냐고 했어? 일부러 가벼운 가벼우도 그런거지. 158이면은 중국인가봐. 너 어디쯤이네 타미애나? 그니까 어디쯤이냐. 나는 간식을 하실 때 좀 멀티돌아 넌 나게 돼있나 다시 눈치 말아요. 다시 눈치 말아요. 이 세계 못다한 사랑 이 세계 못다한 이 년 비앤 경영 비앤 경영 비앤 경영 비앤 경영 비앤 경영 비앤 경영 크라크프 오? 왜이래 이거? 방금 뭐냐? 내가 사고 난거냐? 나 뭐해서 사고가 난거야 방금 아 오늘 불박이 아주 불박이 확인을 세심하게 해야되겠군 무사고는 깨졌네요 밥을 좀 먹고 그냥 가죠 음 그러니까 가까이 붙었던거야? 아니 근데 보도블록 간것치고는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 이상한정도로 이상한정도로 의미인가 힘들어 조여 좀 확 흉 감사합니다.